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 강원도 계곡 4곳 물놀이, 캠핑장, 래프팅, 여름휴양지, 국내 여름여행지 추천합니다. 강원도 캠핑장, 영월 캠핑장, 버풍계곡, 펜션 마이너스별 마로 캠핑장으로 영월 가볼 만한 곳, 영월 여행 온수수영장, 밑버풍계곡,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버풍사 계곡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일반 캠핑 사이트와 캠핑카 사이트가 있고 단체 펜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수수영장 캠핑장입니다. 강원도 계곡 인제 내린천 래프팅과 사른바이크 마이너스 국내 액티비티, 여름 물놀이 즐기는 국내 액티비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래프팅과 사른바이크 무더위를 싹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인제, 계곡에서 짜릿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강원도 정선 계곡 대촌마을 옥순봉 아래 어천과 계곡, 어울림센터 카페, 배우 이나연과 원빈이 결혼식을 올린 숨은 명소가 바로 이곳 대촌마을로 어천에서 흐르는 물이 시원한 물줄기를 뿜으면서 마을을 휘돌아 흐르는 곳입니다. 강원도 춘천 계곡 구곡폭포 구곡폭포 관광지 계곡 캠핑, 계곡 카페 추천 계곡 캠핑도 즐기고 폭포까지 감상할 수 있는 구곡폭포 관광지에 가면 한 여름 숲길 따라 걸어가는 길 한쪽으로 졸졸 흐르는 계곡물과 폭포까지 가는 길 시원한 여름 여행지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영상 아래 상세 보기를 확인하세요. 영상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